국회 대정부질문 오늘 사흘째 이어갔는데요.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야당의 주장이었고요. 기업 옥죄기다. 기업들이 해외로 더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여당의 주장이 또 맞섰습니다. 한진해운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과 관련해서는요. 야당은 정부의 책임을 또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문제삼으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그런가 하면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르제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도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뜨거운 현안이었습니다. 야당은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 권력형 비리로 규정을 하고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정면승부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 연결해서 오늘 대정부질문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뉴스정면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 뉴스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위해 북한에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이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의 이야기였을까요? YTN 정치안보전문기자 김주한 박사와 자세한 이야기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말인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이 됐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 발언은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그 이어진 노무현 정부 때에서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비상대책을 맡고 있는 박지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실형을 살았었죠. 그럴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이 발언의 근거는 지난 12일 날이었죠. 정세균 국회의장 비롯해서 여야 3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재 중심 8년 썼더니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다라는 섭면에서 이른바 대북 제재 무용론을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미국은 중국을 설득해야 되고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른바 대화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대북 기조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듣기에 따라서 바로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에 건넨 돈을 지칭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그냥 분석해도 물이 넘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정부가 1998년 2월에 출범을 해서 2003년까지 이어졌죠. 그런데 지난 2000년이었죠. 우리가 했던 6.15 정상회담 그때 아마 그걸 위해서 그 당시 산업은행 현대그룹을 통해서 4억 5천만 달러.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4,960억은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건넸죠. 북한의 개발자금이라.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민족끼리니까 같은 한민족이니까 대화를 통해서 햇볕 정책으로 풀어보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남의 유엔 보고서를 통해서 이 기간에 역설적으로 북한과 파키스탄이 가장 핵거래를 최고죠. 그러니까 두 나라 관계가 전략적 동방자 관계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순진했던지 아니면 몰랐다고 하면 부실했던 거고요. 알고도 국민들한테 그 사실을 은폐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불량스러웠던 부분이죠. 이런 시기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에 북한이 뒤로는 핵 개발에 전력 투구를 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그 맥락과 일맥 상통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998년 5월 28일에서 30일 파키스탄이 카라치에서 한 480km 떨어진 몬테레이 산맥에서 이틀 동안 핵실험을 하는데 핵폭탄을 무려 6발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때 2002년도 유엔 보고서에서 확인이 된 부분인데 북한 과학자들이 거길 참관을 합니다. 참관을 한 게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 달에 그해 1998년 11월 당시 죽음의 사신이라고 부른 아유부 칸이라는 파키스탄 과학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시 이 인사가 파키스탄 공군이 제공한 보융 707 타고 북한에 갔습니다. 북한에 갔는데 그 비행기 안에 뭐가 실었냐면 핵물길 그리고 원심분리라고 불리는 P1P2 원심분리길을 그리고 설계대동을 북한에 주었어요. 본인이 진술을 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본인이 진술을 했어요. 그럼 북한에서 파키스탄한테 뭘 줬겠죠. 돈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수법이 파키스탄이 실제 했던 사실입니다. 1979년도 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이 무자헤딘 방군을 저지해달라면서 무려 30억 달러를 파키스탄 정부에 주는데 파키스탄 정부가 반은 뒤로 빼돌렸죠. 비둘떨에서 자국의 핵무기 개발에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수법들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거를 총괄해서 뉴클리어 스와핑 핵 밀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지금의 어떤 핵폭탄 만들 수 있는 원자력 기술 등을 확보를 했고요. 파키스탄이 지금 내세우는 가오리 미사일 이런 발사체 수단을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죠.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시 국민의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몰랐다라고 해도 실제 국제사회에서는 그 뒷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할 때 함경도 만탑산에서 핵실험을 할 때 파키스탄 과학자들이 참관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이거를 지금에 와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용론에 가깝다 이렇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어쨌든 국회의장과 야당이 주장한 대북 대화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인데요. 또 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유엔총의 마지막 연설이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음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강경하게 또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북 강경 제재를 하고 있는데 더 강경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일부 전문가들에서 비유암비 폭격기가 군사분계선까지 근접 비행을 해도 북한이 거의 엄포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나오는 건 미국이 갖고 있는 f-22 랩터 스텔스 전투 같은 것이 북한 상공을 무력시위한 데라든가 이런 카드가 실질적으로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제는 중국이죠. 그런데 중국은 한반도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죠. 북한의 체제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 그런데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걸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용을 하는 측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죄송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나면 그 불똥이 본인들한테 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대화로 풀자라고 하면서도 그 사이를 북한이 지금과 같이 했는데 역설적으로 1994년 1월 1차 핵위가 나서 우리가 23년의 세월이 22, 2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만큼까지 완 겁니다. 뜨거운 감자가 된 거죠.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그럼 이 지경에 와서 앞으로 대안이 필요한 거지. 과거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선시대를 걸어놓을 때 당파적 시각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관심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대비책일 텐데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 풍계리 3번 갱도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위장막으로 막았다 그러죠. 막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확실험이 크는데 그러면 오는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날 할 개연성이 크고요. 11월 8일인가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 주요 정치 일승에 맞춰서 어떤 군사도발을 동시할 기연성이 크죠. 그런데 지난 9월 9일 날 때 5차는 북한이 발표한 폭발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했다고 하면 표준화 규격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다른 나라의 선례를 비춰보면. 그러면 6차를 한다면 양산 체제 그러니까 핵탄두에 대량 상산을 가능한 어떤 시험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윌리엄 포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핵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인사가 핵 보유국들이 보통 8단계로 핵을 보유하더라라고 하면서 공개적인 핵실험 북한처럼 하는 걸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단계는 지금 만약에 한다면 북한이 되겠죠. 핵무기 다량 보유 비치 그다음에 수소폭탄으로 가고 그다음에 반격을 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갖춘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오바마 대통령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 북한 핵 문제를 용인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mpt 탈퇴국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mpt 탈퇴를 해서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중동에서는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핵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사실 핵무장론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제사회가 용인을 못하게 돼 북한을 용인하면 안 되는 그런 딜레마에 있는 거죠. 걱정은 커집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